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제치고 3분기 말 기준 국내 주식재산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.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4조 1600억 원으로 국내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 2분기 국내 주식 부자 서열 1위에 올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12조 57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5조 원이 증발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. . . .